오늘 이 유명한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굴복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가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국가가 발표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권위를 맹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한 신문에서 2015년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미국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 앵커스 디턴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국은 흔히 기회의 땅으로 불린다. 그런데 그 미국이 온갖 종류의 불평등 지수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다른 나라보다 그 격차가 심하다. 특히 이제 2015년 또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야기니까 그냥 다 그런 모양이다. 미국이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또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이분이 무슨 기여로 노벨상을 받았는가 보니까 소비자 행동 분석, 복지와 빈곤 측정,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연결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노벨상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학자로의 최고의 명성이니까 학문제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불평등 문제 미국도 사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정체성 교육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많죠. 그다음에 마약 문제 그다음에 이제 빈곤, 빈부격차 문제, 홈리스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죠. 특히 이제 지금 이거는 홈리스 문제지 않습니까. 홈리스 문제요. 미국의 롱비치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슴의 행정명령에 따라 노숙자 캠프가 정리되는 와중에 사람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참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죠. 아마 행정명령을 내렸다 퇴근을 시켰는 모양이죠. 이분이 2015년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기회의 땅 미국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원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을 소개한 여름 기자가 잘못 쓰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운이고 어느 시대에 나서 사는 것도 운이고 어느 국가에서 나서 사는 것도 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누구에게나 똑같은 주어지는 기회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잘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노벨 경기학상 수상자가 하신 이야기지만 아니 당연히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늦게 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내가 이민을 온 1983년 이후 미국은 더 어두운 사회가 되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이란 게 이렇게 큰 차이는 거죠. 1983년 이후에 미국이 더 어두운 사회가 되었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3년에 제가 유학을 갔던 첫 해니까 그때하고 지금 미국을 비교하게 보면 미국이 그거 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를 우리가 여러분들 권위에 굴복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자의 눈에 물론 아마 이분은 이제 한 50대 정도에 아마 미국에 온 것 같네요. 케임블리지에서 경제학 학사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유럽인다운 평등에 대한 일종의 추억이나 로망 같은 걸 좀 가지신 분 같아요. 케임블리지대에서 경제학 학사부터 석박사학위까지 받고 프린스톤 대교수로 40년간 근무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약간 진보적인 색재를 가진 인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 현실에 부딪힌 그런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저자의 눈에 비친 미국 사회는 낙오자에 대한 배려가 가혹하다고 할 만큼 인색하다. 사회 안전망으로 불리는 복지제도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미국과 유럽은 다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내세우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이 많다.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뭡니까? 뒤처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런 만들어낸 빅테크 여러분들 7개 기업에는 도저히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용이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탈바꿈을 안 거고 유럽은 이런 불평등이 좀 적지만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이러면 탈바꿈을 안 가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낙오자에 대한 배려가 가혹하다고 할 만큼 인색하다. 유럽에 비하면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인들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인 거죠. 불평등의 종류에는 소득이나 자산 같은 경제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교육과 보건의료 등 사회적 불평등도 심각하다. 저자는 4년째 대학 졸업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사회적 격자에 주목한다. 당연히 이런 교육을 받은 것에 따라서 휴먼 캡탈의 양과 질이 다를 테니까 4년째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달라지겠죠. 특히 이제 4년째 대학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계의 근로자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저는 읽으면서 계속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4년대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의 실질임금 중간값은 1970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전 세계 임금이 평준화되어 가는 추세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분은 대단히 좀 이렇게 마음이 지나치게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특별한 제주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의 근로자들이 과거에 좀 높은 생활수준을 내렸던 것이 평준화되어 가는 낮아지는 추세로 이해해야 되지 뭐 그거를 특별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절망사가 증가하고 있다. death of despair 사람이 자기가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절망사의 요인으로는 자살, 마약성, 약무, 알코올 중독의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개인이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노력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권유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길을 고집하게 되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면서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절망사의 3대 요인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살아야 될 의지라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개인이 선택하는 건데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군데 많은데 뭡니까 본인이 약무를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딱 보고 에이아이 함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야기 보시면 나가기 전에 스미스가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개념 중 저자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사회적 행복 소셜 웰빙 뭐 한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니 뭐 사회적 가치가 어떻니 이런 소셜이란 단어가 붙으면 일단 주의해서 봐야 되거든요 사회적 행복 사회적 행복이 뭐죠 여러분 감이 확 닿습니까 사회적 행복이란 게 뭡니까 개인적 행복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내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이 다를 건데 사회적 행복 아담 스미스가 사용한 표현이니까 뭐 근사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사회적이란 표현이 붙으면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훌륭한 학자가 이야기하니까 맞는 이야기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생활한 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20년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부딪혀 온 사람하고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이해의 나라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목수 백안공 하루 일당이 최소 200불입니다 비수도권 출입대 학비는 해당 주 거주의민이면 연간 3천 불 정도입니다 학자금도 장기 융자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자기가 대학교육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융자해 가지고 그리고 거주 출입대학은 그 주에 여러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학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3천 불 받을 거고 외국인들 함께 2, 3만 불 받겠죠 65세 이상이거나 극빈자는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수술비가 무료입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높지도 않고 부동산 양도세도 상당히 면세가 많습니다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더라 한국에서 월 300만 원 버는데 미국에서 월 8천 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가 있으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해 줘야 직성이 풀렸는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사시는 동포군 한 분이 직접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학자 정신 체리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대할 때 권위에 굴복하는 나약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뒤집어 볼 수 있고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한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 논쟁적인 기사는 항상 댓글에 이런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지금도 미국의 3d 업종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 인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높고 몇 년 후에 영주권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닭공장 등 그런 데서 일을 하지 않고 마약을 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본주의 미래가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이야기 내가 죽기로 각오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야기 내가 살기로 여러분들 각오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야기 내가 집안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기역기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여러분들 그걸 막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이란 것은 경험의 합의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학자 이야기를 전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분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직접 사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겨워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인간 본성을 굉장히 예리하게 여러분들 궤뚫어봤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비슷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료화하는 존재인 겁니다 할 일이 없으면 너무나 지겨워하는 존재인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이런 생활이 지겨움의 연속인 사람도 있고 흥미진지함의 연속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나라가 해 줄 수가 없고 부모가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빵이 없으면 빵을 채워주면 다음에 뭡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채워주게 되면 여행을 할 수 없다고 이런 불평하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끊임없이 불평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게으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알코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약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거를 도와주겠습니까 자활의지 자립의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관이 많이 투영된 질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누구 함께 던졌는가 하니까 ai 함께 던진 겁니다 ai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ai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게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주장에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복잡한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강한 여러분들 개인적 주관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이 질문에는 개인적 신념이 많이 투영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담은 겁니다 누가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냐 누가 당신을 이렇게 살게 해 주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냥 ai 함께 던진 겁니다 국가가 얼마나 도와주면 만족하겠냐 본래 인간 자체가 생겨먹은 것이 텀만 나면 지겨유하고 텀만 나면 불평을 하는 건데 지겨워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개인이 찾는 것이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도 개인이 해야 될 건데 그거를 나라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지루함과 불평이 있고 모든 건 개인의 선택이 달려 있고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립의 의지가 중요한데 사원의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주면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면 또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사회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ai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사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립을 장려하면서도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 것이 이상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ai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이런 질문을 동료들 함께 던지고 답을 구했을 건데 지금 동료들 함께 던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 삶이 한없이 지루함으로 여러분들 차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도와주면 도와줄 수 더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활의지가 없으면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한 내용을 저는 유럽인다운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자활의지가 있으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 여러분들 박사 이야기처럼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남아서 나가야 될 의지를 상실하면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았서 밖에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의 철학을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그래 그래